고성 가도상 첫번째 타자는 올뱀이다 관객들 눈앞에서 맹금류를 보여주니 어린이들은 마냥 신기하다 두번째로는 꼬리가 흰 독수리가 등장했다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 관중 머리 위로 낮게 날아다니는 것이 흥미있는 볼거리다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 관중돼요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 관중돼요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 관중돼요 그리고 다만에 대해 꼭 관중돼요 올빼미와 독수리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훈련된 맹금료 공연은 두 시간 동안 지루할 수 없이 진행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